안녕하십니까 장 박사의 산촌 별곡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연동면 송영리의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미술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장욱진 화백 생가로 알려진 곳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시 출신인 고 장욱진 화백의 생가와 미술기념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2018년 7월 6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혔었는데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과 개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 실행되어 2019년 6월 재차 130억 원을 들여 구체적으로 본격화한다고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장 화백은 1917년 11월 26일 세종시 연동면 송영리에서 출생해 김원기, 유용국, 화백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한 한국 추상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1990년 12월 27일 향년 72세로 돌아가신 후에는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의 묘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화백이 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장화백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나 풍경 그름이 연동면의 들판이나 통진강 나룻배, 마을 등이 주요 작품의 배경이 된 곳으로 세종시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당시엔 현재의 미호천 흐름이 청주 쪽에서 내판역 쪽으로 곧게 흘러내려 현재의 연동중학교 앞으로에서 문주리 쪽으로 구비쳐 연기 쪽으로 흘러 조천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배로 동진강을 건너 논농사를 짓거나 연서면이나 조천읍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일본인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물줄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엔 장욱진 화백 생가 바로 옆으로 동진강이 흐르고 강 건너 드넓은 내판 논들이 바라보였죠. 장욱진 화백의 큰 아버지인 장기왕씨는 당시 연기군의 부후로 천석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아버지를 어릴 때 여인 장화백은 고무에 의해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장성에서는 일본으로 미술유학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화백이 어렸을 때 자주 그림을 그려 고무에 회초리로 종아리를 자주 맞았다 합니다. 양반이 어찌 환쟁이 즉 화가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다그쳤다 합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끼를 주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2019년 6월 13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 전시전, 100주년 추모 행사 등 2017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으로 장욱진 화백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욱진 미술문화재단과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본격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욱진 생가와 기념관은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연동면 송영리에 의치한 생가 및 인근 6346제곱미터 약 1920평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곳에 장욱진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연면적 2071제곱미터 약 627평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그림정원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4일 마침내 장 화백의 생가와 기념관 건립을 주제로 설계 공모를 실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제한 공모방식으로 예정 설계비는 2억 9,100만 원을 책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 화백의 생가는 수리 보수 과정을 거쳐 복원되며 기념관은 생가와 약 80미터 떨어진 곳에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 심사 등을 거쳐 100억 여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실제 용역은 올해 7월 발주에서 2022년 1월까지 진행하며 완공 시기는 2023년 하반기로 당초 계획 대비 1년가량 늦춰졌습니다. 생가는 복원을 중점으로 하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소로 꾸며지며 기념관은 작은 미술관 개념으로 상설 전시실에서는 유족과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측으로부터 기증받은 장 화백의 작품과 유품들이 전시될 여정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기획 전시실 공간은 작가들의 개인전과 교류전 등 전시 공간으로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아 종친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실제로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3년 영기군 군의원 출신인 장래철씨가 장학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고 저도 일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될 때 자문의원으로 도와달라 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왕구 당시 충남도지사도 많이 도와줘 연기군의 국비 30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시엔 여러 자치단체가 장학진 화백을 문화브랜드로 활용할 생각으로 경쟁 중이었습니다. 장학진 화백이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한동안 남양주 덕수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러한 인연을 달려 장학진 화백 미술기념관을 지키러 교획했고 인연이 있는 양주시에서도 그러한 교획을 발표하여 생가가 있는 연기군에서도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종신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진 화백 미술기념관이 있는 곳은 2014년 4월 28일 개관한 양주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연기군에 내려온 국비 30억 원은 부지선정 문제로부터 틀어져 결국 국고 환수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여 있는 연기군에서 2007년 모든 교획이 틀어져 국고 자진 반납 사건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 소리 있습니다. 첫째는 미술기념관으로 지으려던 땅이 인척 땅이었는데 너무 땅값을 비싸게 불러 계획이 반려되었다는 설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연기군은 인구 8만의 지자체로 중앙관청이 들어서는 현재의 남부지역 즉 행복도시의 4만 명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 4만 명으로 갈라져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입니다. 조치원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이 행복도시와 분리된다면 홀로 서기 힘들다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시 동쪽의 청주시, 서쪽의 공주시, 북쪽의 천안시는 불감청이현정 고수원격으로 북부지역의 연기군을 흡수하고 말 것이라고 연기군민들은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당시 연기군민들은 군이 남북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필사적이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대모가 이어졌고 지금은 같은 세종시로 남게 되었죠. 그때 창화백 생가도 북쪽 연기군에 포함되니 생가와 기념관도 7km 이상 떨어진 조치원읍에 복원 및 건립해야 한다며 딴지를 걸며 뜨는 바람에 결국은 국비 30억원도 반납하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는 권립추진위원장이 군의원할 때 군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즉 군수와 전 군의원 사이의 악연 때문에 결국 창욱진 화백 생가보건 및 미술관 건립은 흐지부지 되었다는 설입니다. 하여튼 창욱진 화백의 돌림자는 저와 같은 세근변으로 오행설에 따른 돌림자입니다. 항렬이라 하죠. 이때는 칼행자를 항렬항으로 읽습니다. 중시조인 고려말충신 장하 할아버지로부터 22대 즉 21세 후순이죠. 세종시 연동면 거주 결성장시들은 지금도 세근변에 참진 즉 누를진 자를 세근변 돌림자로 쓰고 300년 전 세종시 연서면 고북리로 이주한 봉홍공 후순들은 세근변 확률에 세근변 플러스 거물현 즉 속규현자를 돌림자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누눌질이나 속규현이 같은 확률이죠. 하여튼 어찌되었든 처음 생가보건 및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후 20년 후인 2023년에 창욱진 화백 생가보건 및 미술기념관이 제대로 건립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